자 여러분들 이제 183페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절 시공자 선정 이걸 보겠는데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들 조합도 있고 토지 등 소자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이네들이 시행자인데 이 시행자들이 공사를 할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기죠. 이때 공사를 맡은 자를 시공자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자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면을 관리하는 건설업자하고 주택법상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서 국토교통자한테 주택권사업 이런 사업자 등록받았던 등록사업자가 시공능력이 있는데 이런 시공료를 선정하는 방법 시기를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1번하고 2번이 좀 중요하니까 1번 2번을 특히 중점적으로 정리하십시오. 1번 이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조합이 시행자다 그러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료를 선정하는가 선정하는 시기는 조합설비인가를 받은 후 선정 방법은 조합정의로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되 이 해상이 입찰되면 수익약으로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업정안의 규모가 적다. 즉 조합원수가 100명이라면 조합총의로서 정관이 정함에 따라 시공료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2번 자 중요합니다. 2번은 기출된 바도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이동호소가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죠. 그 정비관의 토이동호소가 20명 미만인 사업자일 때 이와 같이 재개발 사업을 토이동호소가 직접 시행하게 될 때에는 언제 시공료를 선정하냐 사업시행계 인과를 받고 나서 어떻게 선정하냐 경쟁 입찰 틀리고 자기들은 규약을 만들어서 정해가지고 하는데요 규약이 정한 바 따라 선정을 해야 된다 이 기축에 규약이지 경쟁 입찰하면 절대 틀린다 수익약도 틀린다 규약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시행자 지정고시가 있고 나서 선정을 하는데 이때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는 결국 사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탄생된 대지의 아파트 같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토이동호소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습니까 분양받을 때 이왕이면 브랜드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만든 아파트면 좋겠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정비법에서는요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이동호소자가 주민 대표교육인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민 대표 측에서 시공유를 딱 선정해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라든가 토지 주택공사 등이라든가 지정의 발자 시행자면 이 자를 시공유를 선정해서 추천할 수 있어요 추천이 들어가면 그 자들은 그 자를 추천한 자를 꼭 시공유를 선정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184페이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184페이지에서 그 위에 있는 것은 통과하고요 이미 했던 것이니까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들은 사업 시행서를 다 작성하죠 이 사업 시행서를 작성하게 될 때에 포함시게 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꼭 포함해서 이 사업 시행서를 작성하는가와 관련해서 그 중에 7번이 아니라 6번을 특히 유니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시행서를 작성할 때에 그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다 그럴 때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임대택 건설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택 건설 비율에 관한 내용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할 때만 임대택 건설 비율을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서를 작성할 때 포함해야 되냐 주강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을 할 때만 사업 시행계획서에다가 임대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절대 그 내용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도를 그래서 눈으로 찍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185페이지 가로 1번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시행자 누가한테 가서 인가시행과 인가가 되었냐 시장군수 등이 인가권자다 그래서 시장군수 자기들이 시행자면 자기들은 인가 안 받고 작성고시하면 되죠 이때 인가 받아서 확정했던 이 사업 시행계획서를 사업이 중대 무산돼서 중지한다 폐지한다 그때는 다시 중지인가 폐지인가 받아야 된다 이 정도를 보십시오 다음에 통과해야 되겠고 186페이지 가로 3번은 좀 눈으로 찍어놓으십시오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지금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시행했던 자가 지정개발자입니다 원래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동호소자가 재개발 정비사업자 만들어서 저기들이 바로 인가를 신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면 돼서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이네들한테 문제가 발생해서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명을 받았던 지정개발자가 있어요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시장수 등한테 하면 시장군수 등은 그 자가 사업할 때 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겠다 싶을 때는 미리 사업비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치금은 몇 번까지 예치게 할 수 있냐 사업비의 20% 이내 이 수치로 꼭 암기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꼭 해야 할 의문은 없다 하게 할 수 있다 알아주시고 만약 예치했던 예치금은 언제 다시 깨끗하게 반해주냐 이 지정개발자가 재개발 사업을 깨끗하게 끝내서 청산금 지급을 완료했다 돈 주고 다 끝냈다 청산금 지급을 완료한 때 그 말 중이에요 완료한 때 예치됐던 예치금은 반해준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중요하니까 그래 공사가 완료된 때 예치금 반환한다 하면 틀려요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한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참고로 읽어두시고 나머지 통과 187페이지 주민 대표회만 보면 되겠는데요 주민 대표회는 바로 1번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한 문금으로 연결해서 하시고 토지 등 소유자 전체는 참고로 안 봐도 되겠네요 주민 대표회만 좀 보고 넘어가겠는데 주민 대표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개발 사반다 재건축 사반다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토지 동호소자들이 자기들의 사업 시행권을 원래 자기들이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일반적으로 자기들 하는데요 사업 시행권을 관할 시장 우수 등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 우수 등이 직접 들어와서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기도 하고 바쁘면 토지 주동사 등을 사업 시행권으로 진행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동호소자들이 자기들의 대표 기구인 주민 대표 기구로서 주민 대피를 꼭 구성해서 운영해야 돼요 이때 주민 대표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추진회와 비슷해요 바로 토지 등 소유자의 가반수 동호에 얻어가지고 그 5명 이상 25명 이하로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우리를 합법적인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 대표로 인정을 해주세요 라고 관할 시장수 등한테 승인시청합니다 그때 승인시청을 받았던 시장 우수 등은 토지 등 소유자의 가반수 동호에 얻어왔는가 이걸 확인해서 얻어왔으면 합법적인 주민 대표로서 승인을 내줘요 승인을 받으면 이 주민 대표 측에서는 바로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시장 우수, 토지 주동사, 이네들이 사발 뜨는 시행 규정을 정해서 들어가는데 이 시행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내용을 담지 않겠습니까 그때 철거 문제, 이주 문제, 보상 문제, 사업의 부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면 적극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것 다만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세입자, 상가세입자 포함해서 이네들은 주택세입자, 이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시행자한테 가서 시행 규정 정청할 때 우리 세입자들 이주, 그리고 그 태그, 이주 보상비, 태그 문제, 그리고 우리 세입자에 대한 임대택 공고 문제, 입주 자격 이런 건에 대해서 세입자들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 가로 3번 이런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 부회원장 각 한 명 두고 그리고 감사는 한 명 이상 세미화를 둬서 운영한다는 것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제11절 분양신청 통제하고 분양공고, 분양신청이 다 있죠 이 정비법상 조금 전에 보았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시행, 인가고시를 받았다 이렇게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장 정비사업을 하게 한 사업자 안에 정비구에 관해 있는 종전토지 토지, 건축물 등 이런 가격을 다 결정합니다 이걸 약자로 종전가라죠 그리고 여기 안에 A것이 있었다, B것이 있었다, C것이 있었다 등등 이렇게 있었다면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자들 자기의 종전가 얼마임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런 종전가를 평가할 때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두 명 이상이 들어가서 평가에서 산술평균치로 정전가를 확정하죠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한 명 이상이 들어가고 재건축조합 측에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한 명 이상이 들어가서 산술평균치로 정전가를 확정합니다 이렇게 정전가가 확정되는 시점이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인데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120인의 시행자가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자한테 너네들 이제 분양시장을 하세요 라고 분양시장을 하도록 통일을 하죠 이때 분양시장 통제할 때는 분양가는 얼마다 그리고 분당은 얼마씩 내야 한다 이런 것들 다 알려지죠 그래 이때 분양시장 기간도 정해서 알려줍니다 이때 분양시장 기간은 이렇게 통장 납터 30일 이상 60일에 보면서 정해지고요 이 기간 짧다 하면 20일을 더 연장해서 분양시장 기간을 정하면 돼요 이것들을 체크해 보겠는데 188페이지 가로 1번 120일 체크하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가로 2번 분양시장 기간 30일 이상 60일에 20일 연장해서 체크하시고요 가로 3번 이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토요동구소에서는 이 분양시장 기간 내 시행자한테 분양시장을 해야 된다는 것 가로 4번 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 주로 상업 쪽에서 상가 부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상가를 추가로 더 분양 보고 싶다 그러면 추가 분양 신청하겠다고 의사필요하면 되는데요 그때는 바로 정전 이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었나를 기준화한 그 가격 정전가의 10% 정도를 미리 예치를 해야만이 추가 분양시장이 가능하다는 것 그 가로 4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요동구소제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것 빼고 더 추가로 분양받고 싶다면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으려는 분양시장을 하는데 그 의사 추가 분양 신청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가 정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은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었나를 인카 가자가 빠졌네요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었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이 정전가의 10% 상당 금액을 미리 납입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이때 이렇게 분양시청 기간이 딱 정해지면 여기에 있는 토요동구소자 이 기간 내 분양시청을 시장자한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분양시청을 하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분양시청을 하지 않는 자 분양시청했다가 그 기간 내 처리한 자 그리고 투기 과일주의 경우는 이미 분양 대상 선정됐다면 5년이 다시 분양시청 못하도록 하고 있죠 투기꾼들을 맡겨줘서 자 이런 투기 과일주에서 5년이라는 기간 내 처리해서 분양시청 못한 자 분양시청했지만 정전 토지가 너무 적고 건축물이 너무 적었다 정비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분양시청을 하더라도 시행자 직군으로 분양된 지하할 수 있어요 이런 4명에게는 선실보상에서 돈 주죠 선실보상에서 이 자들 거 돈 주고 보냅니다 자 이때 이네들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체크해 보겠는데 189페이지 2번에 1번에 그 가로 1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남부터 자 이 분양시청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을 해줘야 한 계획을 짜죠 그 계획이 뭡니까 관리처분계획이죠 그래 이 관리처분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하죠 수립할 때 수립할 때 꼭 포함시할 내용이 있고 수립기준이 있죠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 담고 기준이 맞게 수립해서 인가신청하죠 인가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30 이상 공남식 의견도 없고 인가신청하죠 인가신청을 하더라면 원칙 30이면 인가해보가 규정되는데 만약 인가를 내줬다 합시다 다만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는 60인의 인가해보가 떨어지죠 이렇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정비사비와의 탄생 대지 건축물 공급하기 위한 구청객이 관리처분계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되었다면 바로 이 고시가 있고 나서 기종심을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하지 않겠습니까 철거를 시작하죠 자 이렇게 관리처분계을 딱 확정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아까 이 4명하고 선시보상 협의를 시작합니다 늦어도 그 다음날부터 몇 인에 협의를 하느냐 90인에 진행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렇게 분양시청 기간이 바로 끝나면 다음날부터 이네들하고 선시보상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 협의를 안 했다면 늦어도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고 난 다음날부터 90인에 그 4명하고 만나서 선시보상을 협의해야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 이 4명이 더 달라 보상도 더 달라 얼토당크에 요구하면 바로 강제로 보상금액을 결정해서 체리할 수밖에 없죠 그때 법에서는 그걸 수용재결 신청을 한다든가 매도청구 소송을 내가지고 체리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기간은 60인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로 2번에 있으니까 읽어두시고요 자 가로 3번은 통과해도 되고 3번 이렇게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원래 사업시행객서에 의하면 이 단지에다 1200세대를 건설해서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받고 보니까 900세대가 들어왔어요 300세가 바로 남았네요 이걸 자녀분이랍니다 이런 자녀분은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동소자 애호자 또 조합이 사업을 했다면 조합은 애호자 일반 분양이라고 해요 이런 일반 분양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죠 보류지 보류 목적으로 정하거나 조합은 애호자 토지동소자 애호자에게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 이따가 중요하고요 191페이지 자 관리체문계 수립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언제 관리체문을 짜느냐 자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 현황을 줄여서 관리체문을 수립해서 인가받아야 확정되는데 인가권자 누구냐 시장수등이다 이거 꼭 봐두셔야 돼요 과학의 시험에 나왔는데 시장군수한테 인가받아라 이 말을 시도사한테 인가받아라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그건 틀려요 정비법상 인가권은 다 시장군수 등이다 꼭 아셔야 돼요 관리체문계인가 조합설립인가 사합시행계인가 중공인가 다 시장군수 등이다 자 일반 이 관리체문계 수립시 꼭 포함시킬 내용도 1번부터 8번까지 봐두시는데 특히 바로 저기 6번하고 5번 5번 보면 분양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으로 명세 그리고 사합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한 종전가를 꼭 정한다 다만 사합시행과 전에 철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노후 불량화된 건축물들 그때는 토이동수한테 철거 동의받고 시장군수한테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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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하게 되는데요 그때 철거가 떨어지면 그때 종전가를 쌓아 매겨냅니다 그때를 기준해서 그 종전가가 확정돼요 그리고 7번도 꼭 포함이 된다 8번도 포함이 된다 이 정도를 봐두시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192페이지 192페이지에서 보실 것은 저 밑에 손 네 번째 손 재산평가 방법 아까 했죠 그 정비사업에서 관리체문계 수립시 포함되어 할 내용인 가로 1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의 대지건축 수산액 분양 대상자별 종전투기 건축으로 사업시행과 고시행과 기준한 가격 이런 종전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해서 계산하냐 저 밑에 3번의 끝을 보면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감정평가법인 등 법인 등 중 다음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수평가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과 2번 꼭 읽어두십시오 아까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은 시장 군수인 다 선장해서 보낸다 선장 계약 몇 명 이상 두 명 이상 재건축 사업은 다르다 시장 군수 등이 한 명 이상 조합 측에서 한 명 이상 꼭 봐주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193페이지 관리체문 수립기준에 나왔죠 수립기준에서 5번, 6번, 7번을 좀 집중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이 관리체문기 수립할 때 분양 설계에 대한 내용을 꼭 포함하는데 분양 설계 계획은 언제 이렇게 수립하는가 분양시정 기간이 만료됐나 6번, 이 관리체문객을 수립할 때에는 원칙은 1주택 공급의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죠 설령 그 사업장에 한 사람이 1, 2상호 주택, 1, 2상호 주택을 토지를 소유하고서도 1주택만 주도록 하고 또 같은 세대에 소가는 자들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질 수도 또 토지를 가질 수도 1주택만 주도록 해야 합니다 또 2명 이상이 같은 세대에 소가지 않지만 2명 이상이 공유하고서도 1주택만 주도록 관리체문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례가 있죠 7번이 그건데요 7번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7번 1번 보면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1토지에 있다던 감시해요 2명 이상이 1토지지 주택이 아닙니다 1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시도의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대로 주택 공급령을 정할 수가 있다 이거죠 2번에 1번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1번 보면 과함일 억적은요 그때 과함일 억적은 수도권 정비 계획됐다는 과함일 억적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과함일 억적은요 있고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정한 경기도를 말하죠 이런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으로 지금 구분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함일 억적은요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정은 이렇게 있는데 이 중 과함일 억적은요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이 위치하지 않는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때 소유한 주택서만큼 달라고 하면 줘도 된다 다만 그 사업장이 투기괄주구 조종 대상으로 묶겠다면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하고 한 장 넘어가서 194페이지 동그라미 4번하고 비교 4번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함일 억적은요 그거는 과함일 억적은요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한다 그럴 때는 최고 몇 주택까지만 받아갈 수 있냐 소유한 주택서만큼이 아니고 3주택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이 장소도 투기괄주구 조종 대상으로 묶이면 3주택 받아갈 수 없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요 3번을 보면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또는 건축으로 사업생과 고시가 있느냐에 기준한 가게 이게 바로 정전가죠 정전가의 법률에서는 최고 2주택까지 공급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 중 하나는 60정태의 소유형을 받아가게 되고요 이 소유형은 매매 증여를 3년 동안 못하고 상속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또 종전을 주고 전염면적 범인에서도 2주택까지 공급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94페이지 밑에 별표들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법령상 정비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이 있었는데 이런 기준을 떠나서 조합원이 전원을 동의를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의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 재건축 사업만 전원이 동의하면 조금 전에 공부했던 관리처분 수류 기준을 조개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별표 두 번째 이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봉사를 건설하고 한다 그때는 누구는 분양 대상 시장하니까 분양 못 받냐 지상권자 분양을 받고 싶으면 그 정병 안에 있는 토지 소장 건축물 소장해야 된다 그 말이죠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 시장하니까 절대 분양받는 거 아니다 알으시고요 중요하고 두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표 세 번째 네 번째 에서 포인트는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에 따라 공급하고 처분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아십시오 관리처분 계획이지 사업 시행 계획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관리처분 인가 절차 아까 했죠 인가를 신청하려면 30년 공남식의 의견 듣고 인가 신청을 들어가라 인가 신청을 들어가면 30년 인가 여부가 진행하지만 타당성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경우는 60년 인가 여부가 결정난다 받으십시오 어떤 경우로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기 때문에 60년에 인가 여부가 결정나서 보내지면 되는가 1번 사업비가 10번 이상 늘어난 경우 조합원 분당규모가 20번 이상 늘어난 경우 조합원 5분의 1상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일로부터 20년부터 15년에 타당성을 요청했다 그러면 60년에 인가 여부가 결정나도 됩니다 자 그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 제13절 관리처분 인가 고시효과 이 파트가 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가로 1번 조금 전에 했죠 인가가 들으면 본격으로 철가 들어간다고 그러나 2번 이 노후불황실 위치표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 인가가 있기 전이라도 붕괴 소재가 있는 것들은 그 건물주한테 건축주 소재한테 동의받고요 철가자고 시장원사한테 철가받으면 미리 철가가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그 건축물이 철가됐다고 해도 그 건축물에 관리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관할 등기소에 있는 그 건축물의 건물 등기상 전부 증거소에 있는 값부라는 소유권자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유구라는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이 있다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요하죠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에 떨어지면 기종오시를 본격으로 철가해야 되니까 이때부터 정전투기 건축물은 사용세를 할 수 없다 언제까지냐? 사업이 닫고 나눠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종호시에서 분양처분을 해 주는데 소유권 이종호시가 있을까는 사용세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중에도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었다 사용세도 된다라고 동의가 있었다면 이 기간중에도 사용세도 가능하고 관리 보상을 못 받는 권리자들도 이 기간중에도 사용세도 가능하다 단서를 꼭 알아주십시오 3번 이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가 있게 됨으로써 용의권자들 문제가 되죠 아직 전세권자 자기 전세기간 안 끝났는데 전세보증은 주인한테 줬겠다 그런데 사용세를 정지했다 그래야 함으로 말면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해제하고 권리포기하고 금점만한 정권을 행사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금점만 정권을 행사하게 될 때는 원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주할 법적 의무가가 없기 때문에 원주인한테 청구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원주인 대신이 전세보증을 대입해서 여러분한테 줄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자들한테 그랬다면 원주인 전세기간 끝나요 어차피 그 전세권자 임차권자한테 내주할 전세보증 아닙니까 그걸 시행자가 내가 대변지에서 보냈으니까 나한테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구상한다 그래요 구상했는데 구상이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이 시행자는 그 자가 분양받을 대제권청을 했다면 그걸 압류하면 돼요 압류하면 법적으로 저당권과 똑같은 효율을 인정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당권과 똑같은 효율을 인정해서 경매했다 넣어가지고 자기 채권 만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4번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경우의 다른 법률으로 규정해 권리의 최단 전세기간 규정 적용 배제 이것은 뭐 이해만 하면 돼요 이렇게 사업 시행 절차상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기정권신을 본격으로 철거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정 것들 토지가 됐든 건축이 됐든 사용 수익이 정지되죠 이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수자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누가 사용료 지료를 몽땅 준다 하니까 지상권 설정 자격 체결하고 등기를 딱 쳐줬다 그러면 이 지상권 설정했던 목적이 수모고 소유로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최단 전세기를 몇 년간 보장해야 됩니까 30년 동안 보장해야 되죠 또 석조 연하자였던 견관검으로 소유로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서 지상권이 탄생되면 지상권 최단 전세기간 30년 보장돼 버리죠 그러면 이자의 지상권을 보장한답시고 30년 동안 여기서 공사 못하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처분의 인가고시가 있고 난 이후에 최단 전세기를 보장하는 이런 민법 280조에 따른 지상권 설정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민법 280조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또 여기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건축물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을 체결했다 관리처분 인가 받고 나서 이 전세권 건물 전세권 최단 전세기간 1년간 보장돼 있죠 이런 최단 전세기간 보장하는 규정을 적용해 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또 여기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택 임차에 만나가지고 임차권 설정계획 처리해서 임차권을 인정해 줬다 우리 주임법 제4자로 보면 바로 주택 임차권 최단 전세기간은 2년 보장돼 있죠 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상가 임차권을 상가 임차원한테 설정해서 인정해 줬다 그러면 상림법 상가 건물 임대처법 구조에 가면 최단 전세기간 1년 보장해 버리죠 길가면 10년까지 가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최단 전세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은 보장을 해 주는 규정은 적용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주겠다 이겁니다 뭐가 있게 되었다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면 마지막에 적용하지 않는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참고형은 여러분이 민법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참고하면 돼요 공법에서는 나오지 않고 이해를 더 말해서 밑에 써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재개발 사업을 취한할 때 그 시행자가 일정 비율로 임대택을 만들어서 내놓게 됩니다 이런 임대택을 재개발 임대택을 하는데 이 재개발 임대택을 누구한테 넘겨주냐 가날 시도사 시정사한테 넘겨줍니다마는 여러 인수자를 기정하고 있죠 국장 시도사 시정수 구청장 토지주동사 등한테 넘겨주게 되죠 그네들이 넘겨받은 데 우선순위에서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 가날 시도사 시정수 구청장이 우선인수권자라는 것 토지주동사 등이 아니라는 것 이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8조 보시면 제4절 14절에서 공사가 완료했다는 조치 이 파트가 잘 나와요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가 있게 되면 어떤 절차에 들어가느냐 다 철거하고 대지 만들고 그것도 아파트에 아파트 건설해서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면 시행자는 관할 시정수한테 준공인가를 신청하죠 만약 시정수 자기가 시행자라면 자기는 자기한테 준공인가 신청하지 않고 그냥 공사 완료 고시하고 마우십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조합이라든가 토지 등 소재라든가 지정개발자라든가 이네들은 준공인가 신청해서 준공인가 받아요 인가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고시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공사할 거 없으니까 지금 분양 신청해서 분양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있죠 그네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죠 그래서 고시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호시 해주게 될 때 만약 오늘 고시했다 그러면 그날 다음 날이면 분양받을 자들이 분양받은 대지 건축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하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호시 했던 시행자가 관할 등기소에 있다 시행자 시장군수 같은 자들은 척탁을 통해서 나머지 시행자들은 대지 신청을 통해서 등기까지 다 해주죠 지체 없이 해줍니다 이때 등기를 마칠 때에 분양받은 대지 건축에 대한 소유권을 취소하는 건 아니다 소유권 이전호시가 있는 날 다음날 법적으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에 대한 소유권을 취소합니다 재개발한다 재건 취소한다 그럴 때 말이죠 이건 민법 187조에 근거해서 바로 등기 없이도 물건민등 효율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죠 다만 처벌을 하면 등기를 마쳐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등기가 있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호시가 있고 등기가 있을 사이에는 다른 길을 일치 안 받아줍니다 저당원 같은 건 등기 안 받아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호시가 있게 되면 사실상 분양처벌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호시가 있고 나서 정정가 내가 3억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분양가 5억째를 받았다 그러면 청삼을 내놔야 되겠죠 청삼을 시행자가 징수합니다 그리고 또 정정가 내가 6억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5억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청삼을 오히려 지급받아가겠죠 이런 청삼을 지급받을 권리 그리고 그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가 완성돼 버리냐 5년간 언제부터 5년이냐 소유권 이전호시가 있었나부터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가 완성돼서 청삼을 받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청삼은 소유권 이전호시가 있고 나서 일괄증수 일괄지급한 규칙이지만 외주로 조합총의를 가지고 우리 한 번에 주고받으면 벅차니까 분할지급 분할증수하도록 하자라고 조합총회에서 의결했다든가 창립총회를 해서 정관청할 때 정관청할 때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분할증수 분할지급이 가능해요 이때 분할증수 분할지급은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 분양받을 자가 확정됐으니까 그때부터 소유권 이전호시가 있을 그 사이에 분할증수 분할지급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청삼을 지급받아갈 자가 받아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공탁에서 끝낼 수가 있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호시를 해주는 절차는 공살력 고시하고 나서 지체 없이 합니다마는 지체 없이 하는데 순서가 먼저 대지 확정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께서 정한 내용들을 분양받을 통제해 줍니다 통제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호시에서 이렇게 줘요 소유권 이전호시를 해주면 그 다음날 분양받은 대일건치분한 소유권을 취재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안에 종전 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시장했던 뭐 A다 그러면 종전 토지 건축물에 등기된 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지 등기사항 전문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전문증명서 보면 갑구라니 있고 을구라니 있죠 을구라니에 등기된 저당권이 있었다 임차권이 있었다 뭐 떡에 대한 지상권이 있었다 이런 등기된 권리 이런 등기된 권리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놔놓고 나갔다면 그것들 분양받은 대일정관증명서 다 따라옵니다 언제 딱 넘은 걸로 간주되냐 분양받은 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바로 넘은 걸로 간주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을 체크하고 정비법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199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2번 중요하니까 2번을 잘 봐두세요 분양받은 자의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소유권 취득식에서 별표 두 개 꼭 읽어두세요 아까 했고 밑에 공사 완료의 소유권 이전호시 절차 종리를 했으니까 순서 따다닥 체크해서 읽어두시고 200페이지 자 거기 200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3번 조금이라도 설명한 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것도 포인트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등기된 권리 이것들은 마지막에 그 소유권을 이제받은 대지건축물로 설정된 건 다 받으시고 4번의 기역 니은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등기는 누가 해주냐 사업시행자가 언제 지체 없이 촉탁과 신청을 통해서 끝내준다 니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느냐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은 다른 게 못한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읽어두십시오 자 정비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중공위를 받아 대지 건축물로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수 있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것 청산금 문제 쭉 넘어가셔서 동그란 2번 2번 소유권 이전고시 후에 청산금을 일괄징수 일괄지급하지만 다만 정관능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과 후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징수 분할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안내면 시장수 등은 직접 강제의 증수가 가능하죠 그런데 조합 같은 자들은 직접 강제의 증수 못하니까 시장수 등한테 이탁합니다 이탁해서 시장수 등이 강제의 증수에다가 조합처에다 주면 증수한 금액의 4%를 이탁수로 줘야 된다는 것 받으시고 어느 쪽에 나있죠 44% 자 가로 2번 청산금 소멸시 아주 중요하다 이전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청산금의 물상 대유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청산금에 대한 저당권의 물상 대유소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권리자는 사업시장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해 압렬처를 거쳐서 청산금을 대상으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16절 정비사업 자문합자가 나있죠 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하든가 조합 같은 친구들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때 좀 그렇죠 그래서 전문업자에게 위탁해서 대행케 합니다 그 업자가 정비사업 자문합자가 돼요 이런 정비사업 자문합자가 되고자 한 자들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가지고 시도사한테 등록 신세 등록을 받아야 합법적인 업자가 되죠 다만 한국토지주동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시도사에게 등록하지 않고도 그런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3번을 좀 받으세요 시도사에게 등록을 받아가지고 정당한 업자가 됐던 정비사업 자문합자 4가지 사회가 걸리면 시도사가 반드시 그 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유언해 마셔야 돼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합산해서 12개월 초과했다 그때는 초과란 말 이상이 아니라 12개월 초과 수치 꼭 암기하시고 그때는 꼭 취소를 해야 됩니다 남은 일을 꼭 읽어두시고요 4번 정비사업 자문합자 업무제한이 있죠 내가 정비사업 자문합자인데 이 하나의 동일한 재개발사업자에 들어가서 내가 철거도 맡아서 하고 시공도 내가 하고 설계도 내가 하고 해결하면서도 다 할 수 있냐 NO 하나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거 병행해서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7절은 참고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 짓고 건축법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축법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복습을 하실 때는 수업시간에 체육강수 위로 복습을 하면 그나마 약간 부담감이 될 테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